정말 킹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확실히 이 배틀그라운드가 우각과 자각이라고 나뉘는데 언더 선수가 왼쪽으로 몸을 내보내야 돼가지고 상대방보다 히트 부위가 더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정말. 자 이번에도 역시 디지털 애틀래틱스와 4AM은 랜드마크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DA가 확실한 승리를 가져갔죠. 이제 DA가 불을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뤄지는 매치들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쁘이 선수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먼게임이 중간부터 정말 가장 깊숙이 찔러 들어가면서 버틸 땐 버텨주고 또 쳐낼 땐 쳐내주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히 다먼기아 선수들이 초반에 인펜트리와의 3집 교전에서도 되게 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를 잘 버티면서 플레이를 했지만 아쉽게도 고능선에 있었던 팀들에게 힘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위쪽에서 계속해서 좀 사격각이 나오면서 다먼기아는 좀 기절 스택이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사실 다먼기아가 위치한 자리가 이 슈퍼룰에서는 점수를 쌓아가는 데 좋은 자리지만 이 치킨 룰에서는 약간 치킨 먹기 힘든 자리인 건 맞아요. 그 돌산 쪽에서 사격각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지만 이 언더 선수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1대1까지 갔는데 이 경기장에 곡소리가 퍼질 정도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사실 이 다먼기아를 디비전엑스 게이밍이 쏴줄 때 TSG가 같이 쏴줄 때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TSG가 참 고마웠는데 이 아임 시야 선수가 언더 선수에 대한 시야를 놓치질 않더라고요.